진짜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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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엄마 전화해야지 좋지요 에어컨 아프면서요 안녕하십니까 앉아볼 때 나세요 앉아볼 때 좀 해주세요 헤헷도 한번 희철 찍어내 로건 출발장 출발장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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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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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공휴일이 아니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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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휴일은 상관없어 홀 일요일만 해당이 되고 월요일부터 공휴일까지는 빨간날, 털날 뭐 상관없지 평일 시간만 사장님이 그런 말 하시라고 이게 왜 이래? 이 날이 아프다 이 날은 날이 너무 맛있어 이 날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쟤맛고 난 아직 날이 많아 이 날이 너무 맛있어 아프니까 아프니까 이거 해봐 어 사람은 어떻게 왔는데 여기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, 일하지만 가지고 나오라고 네 거창해서라고 어, 알아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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